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니엘? 다니엘 형 왔어? 강다니엘 노래 없어, we don't walk 오, no jam, we don't walk Jam, jam, no jam, jam 뭐야 이거? 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와, 멋있었어 라즈베가스 3일 맨 no respect, no respect Hi guys, I'm from no jam republic I'm from 라즈베가스 My name is Dim Dim No jam republic Yeah, no jam republic Represent from Kelly Yeah, my name is Jung Hoon We'll show you What's up? I'm from California I'm from California I'm from California I'm from California Hip Hop Hip Hop Hip Hop You know what? Night club? But there were many Who was famous? Gene Sean Deuce DJ D.O.C 많이들 클럽 놀러 왔어요 금강병원 거기서 태어났는데 애기들 우는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각기를 해서 아예 좀 다르다 우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모든 시기에 날 묻고 났어 오호 4 to 6 I was 성장장애 아하 فور 미올 진짜 4살, 6살 성장장애 진짜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왔고 놀러 와봤어요. 왔는데 배틀? 하라는 데 봤는데 I don't know. 각오.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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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지 말자? 100%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10%? 조금 천천히 아메리칸 스타일로 보여주셨어요. North side and the middle side. Who are you? You know me, but I don't know you. I'm from Vegas, baby. Yeah, baby. 아빠,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아휴. 표정은.. 표정은 제일 나은데? 어, 표정은 좋은데? 근데 이런 어르신이 나와도 되나? 관절 같은 데가 조금 움직일 수 없는 연골입니다. 이분은 댄서 맞아요? 애들 중원시키면 될 것 같은데? 후대! 아이고.. 오, 잘 뛰시는데? 약간 즐기는 게 있네. 인생을 마지막이라고 한 번 즐기려고 했는데? 쟤랑 나랑 한 살 차이? 이게 전형적인 길거리에서 춤 배운 애들이거든요. 누가 춤추면서 말을 해? 몸으로 느끼는 거야, 춤은. 기본 리듬, 바운스, 선.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춤을 보여주세요. 구슬하시던데. 근데 그.. 질문하시는 분은 눈이 없어요? 죄송한데 저는 오늘 참가 안 하겠습니다. 커스틴 없어요? 커스틴 있다! 굉장히 멋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몸칩니다. 노잼 리퍼블릭. 노잼 리퍼블릭. 이름부터 노잼이지 않습니까? 춤도 노잼입니다. 본인 실력에 비해 너무 즐기는 것 같아요. 쟤네 뭐라 그랬어, 맨? 하나도 못 알아들어. I'm from Vegas. Fat Boy and E-Boxer, 맨. 오케이. Yeah. I don't know. Oh, E-Boxer and Check Flag. Oh, E-Boxer and Check Flag. Yo. Two set, guys. 안녕하세요. 우리는 Fat Bay입니다. 자존 안무가 여러 가지 있죠. 북고통 1집, 2집. 그리고 유선호 탈락할 때 그 안무. 게이베스 연예대상. 싸이의 댄 댄 무대. 오프닝 무대. 우리 안무 창작. 우리 빼빼 팀이 다 해냈습니다. 선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경기도 시흥, 시 왈거똥. 오케이, 시흥. 플레이어들은 그런 걸 가리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선을 보여줄 수 있는 얼반. 얼반 댄스. 약간 이런 거에 좀 강점이 있죠, 아무래도. 제가 오늘 선글라스 몇 끼인 줄 알아요? 원래 자려고. Where are you from? 서대문구. 서대문구. 네, 네임가자동. 네, 네임가자동. 네, 네. 자가, 자가. 저희는 워킹. 기폼. 하우스. 네, 테크노. EDM. 그리고 DJ가 음악을 틀어준 것 따라서 가르쳐요. 오늘 DJ 누구 오죠? 뭐 어디? 배정수 씨? 어떤 DJ? 어떤 DJ? 컬투. 저우정. 이윤지. 뭐 다? 한 DJ만 안 오면 돼. 딘딘. 딘딘. 음악. 다른 분들과 비교되지 않는 무대 경험이 있습니다. 오, 벌써? 오, 예. 스맥 나오거든요. 원, 투, 쓰리, 포. 너네 다 찢어. 다시 꼼해. 또 찢어. 아파. 빼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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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